보통 소속사와 아이돌의 분쟁에선 여론과 법원 모두 아이돌을 지지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만큼 기획사의 문제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50-50 사건만큼은 여론과 법원이 모두 소속사 편입니다. 여론을 바꿔보고자 했던 것인지 편파 논란이 크게 일어날 정도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을 내보냈지만 이는 오히려 여투과만 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의혹만 더더욱 제기되고 있는데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현재 그알와 덕이버스가 손을 잡았다. 덕이버스로부터 그알이 뒷돈을 받았다. 일개 PD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SBS 깊은 곳까지 파헤쳐봐야 한다. 멤버들이 안성희를 이렇게까지 믿는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등 여러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해당 방송분이 현 소송에서 증거, 참고 자료로 쓰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졌었는데요. 방송에서 해외 K-POP 칼럼니스트인 제프 벤자민은 CEO들은 언제나 자금을 마련해서 다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진행자인 배우 김상중은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멤버들을 둘러싼 어른들 대부분이 욕망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빴다면서 아티스트가 제작사를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한다는 등 50-50 멤버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표권법에도 정통한 특허법률 사무소의 변호사는 제프 벤자민 섭외는 문제가 있다. 피상적으로 보면 제3자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전혀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보도는 현재 50-50 사건과 관련해 어트랙트 측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변호사는 제프 벤자민이 과거 50-50 멤버를 빼내려 한다는 외부 세력으로 지목받은 덕이버스 안성일 대표 및 그의 소속사에 속한 가수 손승연과 인터뷰를 하고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한 것 덕이버스 직원이 제프 벤자민과 사적으로 만난 사진을 sns 등에 게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신뢰 파탄 그리고 이익 형량을 언급했는데요. 변호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인터뷰에 참여한 해외 평론가들이 케이팝 비즈니스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보는 인물처럼 묘사해놨다. 그러니 50-50의 영향력과 파급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들의 인터뷰를 참고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 기각이냐 인용이냐 애매한 상황 속에서 재판부는 신뢰 파탄과 이익 형량 등을 고려할 것이고 이를 인용한 후 잘잘못은 본안 소송에 가서 따지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려했던 상황이 펼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어트랙트에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그러나 기각 판결 이후 돌아오라는 전홍준 대표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은 한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진다며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그 속에서도 대체 멤버들이 안성일 대표에 무엇을 믿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안성일 대표 측에서 투자받은 투자금을 두고 멤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서 덕이버스는 교보문고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당시 교보문고는 덕이버스의 향후 성장성을 고려해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투자금 때문에 교보문고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50-50 사태가 안성일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투자금에 대한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 당시 교보문고는 덕이버스가 6년 내 상장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상장하지 못할 경우 우선주 기준으로 연봉리 3%를 적용한 금액을 교보문고가 돌려받습니다. 또한 덕이버스의 이해관계인 대표이사가 배임죄, 횡령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교보문고는 풀옵션 즉 특정한 기초자산을 장래의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성일 대표는 워트렉트로부터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덕이버스가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교보문고는 투자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산법상 보통주에 대한 투자금 회수는 조건 설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선주로만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나 사기죄,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사문서나 복문서위조 등과 같은 형사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법리적 분석을 철저히 한 후에 만약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교보문고가 투자금 회수를 이유로 안성일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성이 대두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 교보문고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건 어렵다. 교보문고 역시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조속히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투자한 100억 원을 모두 회수받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교보문고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투자받은 100억 원으로 멤버들을 꼬드겨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최대한 길게 끌어가는 것은 어트랙트가 빚더미에 앉아 소송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계획이라는 추측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그 계획은 이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소지한 글로벌 투자 회사 에버그린 그룹 홀딩스로부터 어트랙트가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식이 전해진 것은 지난 8월 31일이지만 사실 이보다 앞서 25일 두 회사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뜨고 일부러 늦게 소식을 전한 것은 전홍준 대표의 큰 그림이었다는 추측도 있는데요. 가처분 신청이 기각 처분 받은 뒤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에게 소속사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사실상 멤버들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그러나 결국 한골을 결정하고 본안 소송 진행에 착수하면서 전 대표의 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어트랙트가 100억 원 투자를 유치해 성공했다는 기사가 보도됩니다. 이렇게 시간차를 두면서 멤버들의 마음을 흔들려는 전홍준 대표의 큰 그림이라는 추측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멤버 측의 의견은 대부분 부모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알을 통해 편지가 공개되긴 했지만 실제로 멤버들 각각의 진심이 제대로 담겨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앞서 멤버들이 가스라이킹을 당해 판단이 흐려졌다 해도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된다면 단 한 명이라도 생각을 바꾸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이야기가 나온 K-POP 칼럼니스트 제프 벤자민을 두고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있는데요. 이 인물은 꾸준히 더기버스 측에 유리한 뉘앙스의 논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프 벤자민을 두고 더기버스 관계자들이 대화 과정에서 멍청이로 칭하는 것을 비롯해 제프 벤자민을 그들의 논리를 강화하는데 활용한 듯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개된 메신저를 보면 더기버스의 백모 이사와 김모 팀장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는 4월 10일 나눈 대화로 제프 벤자민이 안 대표의 인터뷰를 미국 빌보드지에 게재하기 2주 전입니다. 김 팀장은 제프 벤자민이 던진 질문을 공유했는데요. 이 중 제프 벤자민은 기존 K-POP 회사와의 차별성이 모호하게 느껴진 다르게 말해서 더기버스가 차별화한다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더기버스 측이 전통적인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관계를 부정하고 새로운 레이블 관계가 필요하다면서도 명확히 그 이유를 대지 못해 대중과 언론이 의아하게 여기는 대목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백 이사는 제프 벤자민 멍청이라고 답했고 김 팀장은 크크크 전달했던 내용을 더 심플하고 명확하게 보내줘야 할 것 같아요 라고 거들었습니다. 이에 백 이사는 다시금 어휴 크크크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물론 제프 벤자민에게 직접 건넨 말은 아니지만 평소 그들이 제프 벤자민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중 제프 벤자민을 비롯해 그 알과 제시한 논리와 유사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프 벤자민 섭외 과정에 더기버스가 어떤 역할이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백 이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와 제프 벤자민과의 연결고리 역할은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린다. 제프 벤자민이 인터뷰 한 사실도 방송으로 접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를 보고 누리꾼들은 방송이 철저하게 멤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끔 만들어졌다. 제프 벤자민도 결국 더기버스한테 돈 받아서 유리하게 이야기한 거네 돈으로 방송을 사서 조작한 거냐 등 그 알을 향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아래 방송국인 sbs는 계속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sbs가 유령 중인 유튜브 채널이 한 유튜버의 영상을 무단 사용한 것도 모자라 그가 제기한 항해 댓글까지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상 무단 사용, 댓글 차단 논란까지 발생해 신뢰도가 또 한 번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멤버 측을 편들려고 했던 세력들은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반면 어트렉트 측은 앞을 내다보며 차곡차곡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더기버스는 워너뮤직의 레이블로 넘기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200억 원에 딜하려는 시도에 대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어졌죠. 당시 전홍준 대표는 실제 계약을 앞두고 독소조항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홍준 대표가 워너뮤직과 계약했다면 피프티도 잃고 돈도 잃어버릴 수 있었던 사건이 됩니다. 워너뮤직에서 제시한 독소조항이 피프티 분쟁시 위약금을 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계약이 불발되고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프티는 분쟁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계약을 진행했다면 분쟁으로 인해 어트렉트 측에서 위약금을 모두 지불하는 상황이 펼쳐졌을 것이고 감당 안 되는 빚으로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하고 피프티 피프티를 그대로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정말 아찔한 상황인데요. 다행히 어트렉트 측에서 증거를 하나하나 모두 잘 모아둔 덕에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고 추후 100억원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피프티 멤버 측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신뢰를 바닥치고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후속 방송으로 어떤 방송을 보여줄까요? 이 사태의 끝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